현재 미국에선 백신이 부족해서 2차 접종이 미뤄지고 있고요. 1차 접종을 마치신 시니어분들이 2차 접종이 늦어지니까 걱정이 많으신데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1차 접종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백신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1차 접종만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6주까지 2차 접종을 미뤄도 되는지 그리고 아예 두 번째 백신은 아프니까 안 맞아도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 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파이저 백신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시니어분들과 의료진들에게 먼저 투여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고연령층에서 중증 코로나 입원율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접종을 하면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약 9천 명의 접종자 가운데 1차 접종만으로도 85%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2월 18일자 랜셋 저널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바 메리커 센터의 감염학 교수인 닥터 레쉐미 발표를 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접종자 3만 1천 명 중에서 첫 번째 백신을 받고 약 보름 뒤에 보니까 75%나 예방 효과가 있었고 36일 후에는 83%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전에는 첫 번째 백신만 맞으면 50%밖에 효과가 없으니까 꼭 두 번째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말 바꾸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50%라는 숫자는 첫 번째 백신을 접종하고 첫 2주간의 기간 동안 효과를 살펴보니 50%로 나온 거고요. 이 85%라는 백신 효과는 2주에서 4주 이 기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니까 85%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게 백신을 처음 맞자마자 곧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의하면 약 2주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나 항체 효과가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나중에 2주를 보는 거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럼 1차 접종만으로도 85%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1차만 접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2차 접종을 하는 거는요. 예방 효과를 조금 더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방 효과의 지속 시간을 더 늘려주는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부스터 효과라고 그러죠? 2차까지 맞아줘야 부스터 효과로 인해서 면역 기억이 더 깊게 T세포까지 자극을 하면서 면역 기억이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차를 맞아 기본적인 면역 훈련을 한다면 이제 2차를 맞아 면역 기억에 쐐기를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보셨듯이 1차 접종을 맞으셨지만 이제 2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일단 CDC에서 권고하듯이 6주까지는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 자료를 통해 근거 있는 의학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